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기함 모스크바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침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곧바로 러시아가 보복으로 응대했습니다. 침공하고 처음으로 장거리 폭격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섬광이 번쩍입니다. 주택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거대한 폭발음이 도심을 집어삼킵니다. 러시아군이 키유 외곽 군수공장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철군 뒤 중단했던 키유 지역 공격을 보름 만에 재개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흑해 연안에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호를 격침했다고 밝혔던 넵튠 미사일도 생산 중이었습니다. 탄약 폭발과 태풍 속에서 침몰했다고 반박하던 러시아 측이 보복성 공격을 한 겁니다. 미국 방부도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왕이 있는 흑해에서 1980년대 취역한 기함 모스크바호는 수도 이름을 붙일 정도로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결전을 앞두고 흑해함 대 기함을 잃어 자존심을 구긴 러시아군은 전쟁 뒤 처음으로 장거리 폭격기를 사용해 남부도시 마리오포를 공격했습니다.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국가가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